이렇게 손에 묻혀서 조금 쉽지만 하트를 그려주는 거예요. 아 하트요? 짠! 모양을 하트로 정말로 그리시는 거예요? 안녕하세요 여러분. 지리로그로입니다. 게릭 미치의 MC를 맡은 바라스를 축하드리고 저는 뭐 쎄름게 하차 그니까 제가 시켜서 제가 시켜서 많은 외국의 여성들의 아름다움 어떻게 만난지 잘 캐치해주시고 나보다 부산을 갖고 싶습니다. 저의 의상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속눈썹이 있는 데서 시작해서 쫘악! 이라고 했습니다. 큰일 난 것 같아요. 큰일 난 것 같아요. 수분은 녹화한 날은 잘 할 수 있을 거예요. 저는 좀 다르게 꾸미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. 예를 들어 클럽에 간다거나 파티에 간다거나 근데 또 풀메이크업 하고 가면 놀려요. 어 이누나! 클럽에 간지 오래돼서 풀메이크업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? 클럽은? 크리스마스 날 클럽에 파티를 갔는데 지디 군이 엄청 늘렸어요. 아 이누나 촌스러운 거 보라고 클럽 온다고 풀메이크업 하고 망사 스타킹 신고 왔네? 그래서 제가 개발한 메이크업입니다. 블랙핑크를 모셨습니다. 나이! 미니티 씨는 연애 금지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사기 당하고 언니한테 얘기하세요? 키스할은? 다야! 다닐 때 3번 더 하고 이거 뭐 바르시고 있잖아요? 애교 한 번 잘 싸! 아인차 학기야 몰라! 아인차 학기야 몰라! 으아!